그렇지, 보통은 이제 필터를 걸 때 형 있잖아, 라이브 이제 전에 걸잖아. 지금 라이브 하고 거네. 이거는 어떻게 좀 안 끊겼나? 안 끊겨. 진짜? 근데 화질이 진짜.. 봐봐. 어떻게 해 봐봐. 아 이 정도면 괜찮지. 얼굴 보이면은. 여기 살아 숨쉬고. 왜냐면 여기에서 올리면 또 안 돼. 맞아요, 저희가 화질을 그냥 좀 낮게 갔어요. 이게 좀 있어요. 나 해외에서 항상 360으로 해. 그래. 나도 그때 계속 끊겨가지고. 나 약간 화질을 되게 중시하는 편이라가지고. 그럴 수 있지. 그쵸, 어떤 부분에서 쳐다본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니 아니. 귀여운 거예요? 너는 이제 고화질을, 고화질로 이제 캐럿분들께 보여드리는 걸 좋아한다. 그치. 그래, 순간이. 근데 해외이기 때문에. 캐럿도 좋고. 그러니까 또 고화질을 또. 뭐가 좀 해. 다 형이 더 좋은 거지. 에이. 고화질을 또 할 수 있지. 순간이. 눈 잡고 얘는 왜 쪼개는 부분이야. 너무 궁금해. 좀 깨물어 보니까. 네. 왜. 영웅 아마 많이 나와 졌을 거에요. 응. 괜찮아 요게. 네. 무리하면 안 돼가지고. 맞아. 네. 오빠 레코드 대상 갈게요 이러면. 오세요. 아 그거 약간 참 이렇게 우는 거구나. 응. 관객이 있는 거구나. 승우 형 의자 갖고 와. 그럼 의자 갖고 와라. 저거 저거. 저거 그 캐리어 올리는 거. 내가 조금 뒤로 가고. 아 이거 말고. 어 있어? 영어도 말해달래. 영어도 말해달래. 영어는 또 호시가 잘하니까. 호시가 말해줘. This is the last. This is the last stop of our Be The Sun tour. Yes. I want to say that I'm so happy to meet you. And I realized once again that you guys met the line. 승관이가 다녀와. Thank you for all of you. I promise you. Ice. Oh thank you. Oh thank you. I called my ear. I called my ear. 그냥 간단히 한 잔 해놓고. 오 미스키 마지막이야? 합니다. 응 그냥. 디노입니다. 원래는 호시랑 이렇게 V LIVE 하면서 원래 한 잔 하면서 마시려고 했잖아. 아 근데. 좀 그런가? 아니. 아니. 아이돌이 근데 이 방에 있는 애들이 지금 다 와. 그게 신기해. 지금 우리 모두 새벽빙인 걸 알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제 저는 준형이랑 좀 같이 다 왔는데. 준형이 어떻게 저랑 좀 어떻게. 별로 안 마시고 싶어? 네. 준이가. 준이가 누구야? 디노한테 마시라고 했어? 그래도 준형이 말하면 또. 나도 준형이 말하면 달려가는데. 나도 준이가 말하면 달려가지. 나도. 안 달려가잖아. 나도. 디노가 좀 가져와보라. 오 좋은데? 가져오는 건 어렵다고. 그냥 여기다 플랫 타도. 한 번 타도 되지? 한 번 씻고. 한 번 씻고. 뭐 씻고 갖고 와도 되고. 일본은 지치지. 진짜? 다 쓰실까요? 진짜? 다 쓰실까요? 어쩌다보니 사람이 되게 많아졌다. 야 위스키 콜라가 제코? 제코. 근데 이거는 그거잖아. 이거는 다른 술인데. 비싼 술이잖아. 아니야. 잘 땄어? 비싸게 비싸지. 어. 많다. 아니죠. 어떡해. 괜찮은데? 그냥 윤리스인데? 원래 근데. 좋지.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과연 이거 뭘까요? 물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정답. 정답. 처음처럼. 아니 소주는 아니죠. 정답. 색깔 보니까 딱 사케네. 니혼슈라고 하죠. 니혼슈. 니혼슈. 니혼슈을 먹네. 잘 갈아타해서. 좋은데. 정답. 아니 왜 위스키를 다녔네. 하. 위스키만 먹을 수 있대. 지금. 아. 그런 상태구나. 음. 위스키는 먹어도 된대. 보드카 아니면 위스키. 맥킬라. 너도 최고다. 맥주. 네. 제가 심심해서 지톡스를 해봤어요. 오늘이 딱 3일째였고요. 대단하다. 심심해서 지톡스를 했는데. 야 지톡스하고 콘서트 한 거야? 응. 아 근데 오늘. 약간 그러니까 한 이틀 반 한 거지.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조금 고기 좀 먹었으니까. 쉽지 않아. 근데. 성격이 좀 난폭해질 텐데. 아 근데. 어제는 리허설 할 때 좀 힘들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막 움직일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움직일 일이 없으면은 나는 지톡스 하기 쉽더라고. 움직일 일이 없으면 맞아. 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가. 그.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근데 어제 리허설 때 좀. 많이 힘들었고. 응. 그리고 오늘. 또 자고 일어나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딱 공연 전에만 조금 먹고. 했는데. 당류가 없는 그냥. 그냥 술은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응. 어디세요? 그 이제. 우리 비주얼 디렉터님께서. 그래서. 응. 그래서. 이제. 당류 없는. 아직까지 소주 이런 거는 말고. 응. 그냥. 그래서. 그. 소주에서도. 이제 무당 있지. 막. 새로운. 새로운. 맞아. 좋은데이에서 무당 있지. 우주 보다가 PPL로 봤어요. 응. 나 지금 새로 먹거든. 요즘에 나도 새로 먹거든. 깔끔하고 소주가. 거기에 당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제. 응. 조금 마음을. 편하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술. 아 글쎄 그런. 진짜 그런 거나. 그런 거랑. 안주를 회나 이런 거로 먹으면. 정말 뭐. 맞아. 괜찮겠다. 괜찮지. 당이 사라지게 하는 거야. 그렇지. 조금 이제. 진짜 그냥 막 안주보다는. 또 괜찮지. 진짜 식복기 막 이런 거보다는. 아우 뭐. 날짜는 웨비하지. 당질로 우리는 또. 내가 핫 때 딱 그. 그랬었지. 다이어트를. 지금은 좀 많이. 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많이 안췄던데요. 그래. 가지고. 후대부터. 내가 느끼기에는. 저번에 못다한 싸움 얘기. 응? 싸움 얘기? 싸움 얘기는 하도 많아가지고. 지겨워. 지겨워. 저번에 못다한 게 있나? 우리가 뭐 하다가 중간에 끊은 싸움 얘기가 있나? 그래. 그런 거 없는 거 같은데. 그. 뭐. 그. 비더슨 얘기했나? 비더슨? 이게 뭐지? 오늘 마지막. 아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나?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이 정도면. 저희가 30번 이랬더라고요. 30번 이랬어? 30번 딱 오늘까지. 고생했다. 고생했다. 저희도 욕심을 냈죠. 약간. 그. 거의. 그냥 다툼이었잖아요. 맞아. 호시가 진짜 다툼이었지. 난 거의 몸빵했지. 디노도 거의 그렇잖아. 아 근데 너는 리더즈까지 있었으니까. 난 이제. 돈때 이제 갑자기 그게 생겨가지고. 근데 리더즈가 멋있지. 네. 아휴. 아휴. 야 그리하여 뭐 이렇게. 공연이 끝나고. 공연이 끝나고. 다툼. 제가 또 다음에 또 준비해야죠 열심히. 너무 다행이죠. 맞아요. 야 비다 싸우면서 좀 다 사다다 했잖아. 응. 뭐가? 뭐. 멤버도 막 코로나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리고. 갑자기 컨디션도 있었을 거며. 그렇지 그렇지. 그게 다 디노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또 또 또 또. 아 진짜로. 디노가 진짜 큰 역할을 해. 큰 역할을 해. 아 진짜. 무슨 큰 역할을 해. 아 진짜. 좋으면서 뭘 꼭. 기분은 좋죠. 감사하죠. 디노가 진짜 큰 역할을 해. 진짜 얘가 큰 역할을 한다니까. 얘가 옛날에는 뭐. 소심해가지고. 또 막. 아 막 이렇게. 아 형. 근데 그때 좀 말을 좀 잘못한 건데. 막 어 어 이거 좀. 근데 이제는. 아 몰라 이씨. 이런 걸 한다. 디노가 제일 어른이지. 아니야. 그렇지도 않아. 디노 같다. 디노 없으면 그리고 또. 맞아. 얘가 웃겨가지고 진짜. 무대 자체도. 디노 없으니까. 좀 심심하더라. 진짜. 그렇죠. L.A. 더럽다. 니가 Are you ready? 이걸 해줘야지. 니가 Are you ready? 한 번. Let's have someone tonight. I feel amazing today. 얘가 영어가 이제 안 되는데. 아니고 이제 영어를 쓰려는 마음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Let's go. 그러니까 똑같은. 그게 아니죠. 짧은 문장을 두 번씩 말해. 그게 아니죠. 디노이가 블랙알 부르니까. 와우. 굿송 굿송.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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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저기 뭐야 앵콜배트. 이제 끝에 가니까 팬들 다 외웠대요. 그러니까. 오늘도 거의 따라 하시던데. 동시에 하는데. I would say that I'm so happy to meet you. 같이 이제 sing together. 이렇게. 재밌어. 참. 많은 걸 한. 맞아. 연도인 것 같은데. 진짜 연말이었잖아. 아 진짜 너무 빨리 나왔어요. 아 솔직히 진짜 원래는. 애초에 한국 콘서트 시작하면서 부탁드린 게. 한국에서 앵콜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참 안 돼서. 너무 안타깝던데. 내년에는 무조건. 한국에서 앵콜까지 정리를 해서. 확답을 다 받고 시작을 해야겠어요. 아 오늘 그리고 고잉세븐팅이 나가잖아요. 맞아요. 오랜만에. 벌써 50만 명 넘었던데. 재밌었어 오늘 거. 근데 다음 주가 더 재밌다? 다음 주 거 또. 다음 주가 진짜 레전드기네. 깔깔 됐잖아. 미리 봤어? 아니 아니 그냥 녹화할 때. 아 녹화할 때는 진짜. 이거 팬들 너무 좋아하겠다. 왜냐면 저희가. 그 이제 작년에. 이제 21년도에. 이제 수능 특집이. 너무 잘 됐어가지고. 그런 학교. 그런 학교물? 학교 특집 같은 거를. 수능 근데 저희가 그때. 상황이 안 돼서. 못 지웠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이제 겨울방학 특집으로. 이번에 찍은 건데. 하. 녹화할 때 너무 재밌었고. 그 진짜 막. 다 함께 진짜 재밌잖아. 아 그게 겨울방학 특집이라서. 그게 그거였구나. 계속 겨울방학식 하고 이제 막. 다 나온 느낌으로. 아. 그래 나. 촬영 잘 해놓고. 아 그러니까. 아 그래가지고. 아 겨울방학 특집이야. 이게. 맞아 맞아. 겨울방학. 영상 주셨거든요. 선물 주셨는데. 전엔 안되겠어. 이거 회사분이 주셨는데요. 이거 열심히 투어 이렇게. 어떻게 라이브레이션. 회사분으로 바꿔치면. 디테일하게 가는. 좋네.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확실히 또 이제. 아 모자 브랜드 물разу. 이거 보태갑이다. 좋다 만회전구. 안다 안다 다 안다. 다 안다 팀이잖아. 아 내가 그 안다 보면서, 모니터 보면서 컨셉을 다르게 갔어야 돼 왜 왜? 딱 보자마자 얘에 대해서 다 안다는 식으로 갔었으면 더 재밌었겠네 등장할 때 야 그래도 재밌었어 난 진짜 재밌긴 했었을 거 아니지 아 난 진짜 부럽다니까 맨날 멤버들끼리 장난치고 대화할 때 딱 하다가 호시 형이 조용히 옆에서 한 마디 해요 아 나도 진호처럼 웃기고 싶다 아 근데 너 진짜 웃기고 싶다 근데 나는 웃기거든, 나는 멤버들 나도 웃기고 싶다, 너처럼 자신갈로 갖고 싶다 그러니까 활약이 없을 때는 진짜 정말 형, 이번에 형 완전 찢었잖아 뭘? 진행하다가 이제 그거 한 마디 해가지고 아 삐삐삐? 뷰뷰뷰뷰 해주세요 나 솔직히 삐처리 안 한 게 더 웃겨 없는데 삐처리하게 근데 정한이 형 스텝이 다 터졌잖아 왜냐하면 정한이 형이 완전 그거였거든요 진짜로 이제 진짜로 약간 화났을 때 아 왜냐면은 다 sampai 심지어 그 상황 아니까 나는 너무 시끄럽고 저거도 내가 말 안 하거든 그치 진짜 형 목 나간다니까 나 목 나갔잖아, 나 두 번째 게임부터 목 나간 거 알지 승관이 또 잘 알지 누군 이렇게 하자, 누군 이렇게 하자 아 이게 이 놈만 하면 힘들어 쉽잖아 그게 이제 사랑해 얘들아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13명이서 이렇게 모아 사랑해 얘들아 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고 아 사랑해서 사랑해 진짜 그 말이었어 사랑해 얘들아 너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이제 스태프들도 아 이상해 이거 얘기 생각난다 한다고? 이건 진짜 찐이다 찐이다 어 이렇게 된 거지 갈대전에서 갈대전 뭐 봤는데 아 맞아 핫 커버 해줬다고 아 맞아 맞아 더보이즈 애들이 이 친구들이 더보이즈 분들이 또 이제 아 근데 그 우리 A.A.A. 때도 A.A.A.A. 그 우리 저희 노래 커버를 한번 주셨어요 히트를 맞아 맞아 근데 우리가 그때 내가 있지 않아서 돌아가면서 가잖아 누가 해주셨어 누가 해주셨어 누가 해주셨어 그 아까 잠깐만 왜 왜 왜 봐볼까? 기억 못났어 아까 봤었는데 기억이 왜 그렇게 나는 그 트렌 어 트렌지들 뭐랄까 아 그 트렌 잠시만요 트렌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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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 거 같아 트렌드지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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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일이긴 했어 네 다 중요하고 있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팬들이 알려주실 거 같아 트렌드지 어 트렌드지 그래 어느 기획사지 어느 기획 어느 기획사 나 그때 나는 그분들이 그 연습실에서 그거를 또 찍어서 올리셨어 그거를 봤어 나는 글로벌 H 미디어 야야야야 내가 그때 내가 그때 진짜로 나랑 지훈이랑 이제 그 운동하고 이제 희지마부시를 먹으러 갔어 어 일본에서 어 근데 거기서 이제 앉아있었는데 어떤 한국인들이 이제 다 먹고 나가는 거 어 이제 눈이 마주쳤는데 몇 명은 그냥 지나갔어 근데 그냥 못 알아볼 수 있지 그치 당연하죠 그래서 나도 그때 다 못 알아보는 어 그 상태가 아니었거든 어 예쁜 상태가 아니였어 근데 어떤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 인사하면서 어 너무 존경한다고 어 어 그렇고 뭐 이렇게 몰랐지 그때는 근데 그 대표님 을 어디서 이제 많이 봤었어가지고 그분들이 이분들이야 어디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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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내가 대표님을 만난게 아니라 방송에서 봤었어 아니 방송국에서 보고 왜 그 얼굴이 좀.. 아 방송국에서 어 그 이 회사가 지금 라봉 선배님들 회사 그래서 내가 옛날에 막 라봉 선배님들 있을 때 어 그게 대표님 어 그게 대표님 그 잘 모르는데 얼굴이 익숙하잖아 그럼 트렌드지? 응 근데 그 밥 결제해드렸어? 아니 그때 못했지 왜냐면 에이 아니 우리 막 들어와서 난 카드도 없었고 우리 또 밥.. 밥갈로 먹었다 어 밥갈로 먹었다 메인사 카드로 먹었으니까 근데 저 보고 여기 아주 곤란하고 재밌는 사람이야 근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무대보고 너무 잘 맞춰가지고 아 근데 아까 진우가 그러긴 했어 오 열정이 엄청 넘치시네 오 열정이랑 진짜 너무 대박이셔서 나는 그.. 감사했어요 난 저번에도 VF때 말하면 될까요? 알렉사 알렉사 무대 준비도 정말 잘해오고 또 스파이더 커브도 한번 했어 근데 이렇게 다 커버해줄 수 있는 모든 그쵸 그쵸 맞아 여러분 언제든 음악방송이 겹치거나 시상식이 겹치면은 순간이한테 밥 사달라고 하면 쏘겠습니다 순간이한테 인사하러 와주시면 언제든 표현을 해주시면 저희 너무 다 좋아하거든요 진짜 그래서 빌리분들한테 딘이 동생이 있잖아 아 그치 수아이지 수아분이 수아가 있는데 응원의 수아이다 그리고 거기 팀 자체가 그리고 또 초콜릿 여자 주인공이 있잖아 아 맞아요 아 그래? 그 분 쳐다보고 그 분이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했던 거 있었어 나도 택탁 이렇게 하고 갑자기 TV 후에 진짜 젖살과 요요가 제일 크게 왔을 때 초콜릿 넣어? 네 그때 반가웠지 또 날 보고 설레는 연기를 해줬던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참참참 이런 거 했었거든 그건 진짜 어려운 연기 하신 거야 야 너 머리 생각해 진짜 아니 나 머리 부럽지만 그때 우주 보라색 머리 아니였어? 어 면 보라 재밌네 아 진짜 진짜 아무튼 다 너무 응원합니다 맞아 진짜 응원해요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모두 분들 진짜 다 응원하고 최고 최고 이게 참 그게 참 너무 이제 고마운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의 꿈을 응원해줄 수 있는 그치 상황까지 이제 그 마음이 됐다는 게 맞아요 진짜 우리도 신경해 아직도 나는 그냥 그를 이렇게 우리 커버 무대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보다 꽤 하긴 했구나 야 우리 근데 진짜 시간은 우리 많이 흘었더라 맞아요 아까 애들이랑 또 얘기하는데 응 이제 23년도 얼마 안 남았잖아 이틀 남았네 그랬는데 그럼 이제 우리 9년차란 말이야 미쳤다 근데 옛날에 혹시 3년차라고 엄청 좋아했던 거 기억나? 그렇게 해서 와 우리 3년차 우와 막 이러면서 3년차는 이래야지 막 이러면서 장난치는 그때가 생각나는 거야 영준이 형이 나 영준이 형 말했다고 그랬는데 영준이 형이 너네 8년차부터 좀 이렇게 살살 해줄게 이제 막 설명 안 해주잖아 응 그렇지 우리 쌤이 형 쌤이 형 쌤이 형 그러니까 영준이 형이 만져보라고 하면서 영준이 형이 했던 말이 이거 따로 얘기해봅시다 하염이 필요하고 이제 우리는 또 미팅해야 되니까 네네네 항상 뭐 준비는 뭐 우리는 뭐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딱 만족하지 않으면 안 나오니까 응 사람이 못하는 거는 별로 없어 인기야 있지 별로 없어 끝까지 가는 거고 형 열심히 할 때까지 가는 거야 다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다 같이 또 모이니까 재밌네요 맞아 난 이거 한 잔이 좀 찼던데 아 벌써 다 먹었어 너가 콜라를 짜니까 진짜 빨리 먹는구나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야 이게 얼음 보고 그러니까 내가 술을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래 내가 안 먹는 거지 못 먹는 게 아니거든 그냥 그냥 끝까지 가 아 근데 호시가 끝까지 나 나 그때 나 가면 진짜 끝까지 가 그래서 형 언니한테 찾을 뿐에서 얘기했나? 끝까지 가 그때 우리 언제지 공연 전날 우리 먹었을 때 아 그때가 필리핀이었어 형 우리들이 내가 내가 그때 어 우리 형이랑 나랑 이제 둘이서 어 어떻게 해봐야 둘이서 마셨어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내가 3시까지 진짜 자야지 자야지 잠이 안 와서 밖에 딱 나갔는데 혹시나 술만 쉬는 애들이 있으려나 디노야 어 그리고 콜라 하나만 있으려나 하고선 나왔는데 그 이제 호시가 혜림쌤이랑 같이 그 시상식 연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시상식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랑 이런 거 땡큐 그 무대 막 이런 거 편곡이랑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술을 한 잔 기울이고 있었던 거죠 얘네들도 그래서 호시이랑 그냥 위스키 그냥 한 잔 한 잔씩 하고 있었어 근데 쌤이랑 이제 기존에 했던 그 연말 무대들 우리 거 보면서 막 연출 막 이렇게 해야 근데 했던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이제 뭘 해야 될까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위스키 먹다가 혜연쌤이 이제 난 자야겠다 혜연쌤이 이제 혜연쌤이 이제 혜연쌤이 이제 혜연쌤이 이제 텐션이 올라온 거지 너 재미있었어 그때도 혜연쌤이 꿀쌤 하는 거 재쿼쌤 день hora 혜연쌤ischen 그게 정말 오랜만에 술마신 응 응 그치 나 오늘 그 랩트앤라이터 하다가 응 넘어져잖아 뭐 디노한테 치워가지고 응 그리고 섀도우구나 응 아니 못 precisa 이거 일단 취은게 아니라 내가 그 동선이 그 뒤로 빨리 가야돼 어 그래서 넘어져서 원래 그냥 동작처럼 했는데 그 딱 그 땅이 젖어 있으니까 대박 넘어져서 그것도 그런데 민규 형 내가 뺨을 때린 거야 그치 그치 뭐하다가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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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그 다음에 내가 민규 볼을 이렇게 잡아주고 이제 내가 뭔가 이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순간 나온 이상한 약간 약간 희명파인이가 승반이가 약간 좀 분위기를 업 시키고 싶어서 했던 행동이 좀 본인도 후회하는 그런 거 왜 때렸어요? 근데 민규의 그 당황스러운 그 표정이 너무 재밌어 다행이다 절대 민규 형한테 미안해 너무 하긴 했어 절대 나쁜 애가 아니라 이 분위기를 어떻게 띄워보려고 하는 항상 그러잖아 하다가 망아지 그때 저 그 뮤지니스 분들한테도 망아지가 좋아 당나귀가 좋아? 망아지가 좋아 당나귀가 좋아? 망아지가 좋아 당나귀가 좋아? 아니 네가 망아지 해서 해봤어 뮤지니스 분들한테 뭘 했을 때 근데 네가 내가 뭐 아니 갑자기 저 민현이 형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원 형이 송이 씨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야 아직 시간 나왔는데 이미 아 지금 그 뮤지니스 분들이 말해 말해 아니 아니 말해 뮤지니스 분들이 지금 인사 오셨다고 저희 AII에서 처음 뵌 거예요 저도 회사에서도 아예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왔다니까 저는 후딱 갔죠 후딱 가지 다 이미 인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아 아 케이팝 승관이 뭐 호시 형 아 그니까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내가 그랬어? 일단 나는 그냥 뮤지니스 분들이 이제 인사를 우리한테 온다 해가지고 오셨었잖아 어 막 반갑게 이제 먼저 인사를 해주시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제 인사를 하고 승관이가 늦게 왔었어 맞아 늦게 왔어 제일 늦게 왔었어 뭐 하다가 그래서 늦게 와가지고 승관아 한마디 해 이랬는데 이랬는데 이거 말하는 거야 지금? 너무 이거 말 안 했었나? 어 안 했어 꼰대 같기도 싫고 저번에 제가 브이앱 할 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거는 당사자가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했었던 게 이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너무 약간 좀 뭔가 조언하고 싶지도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가지고 내가 만수무강 하세요 이랬거든 만수무강 했는데 거기 또 외국 멤버분들이 계시잖아 아 만수무강이 맞나? 이제 나는 컴백하시는 기사를 봤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컴백 곧 하시죠? 이랬거든요 근데 막 시끄러우니까 거기 멤버 하니분이 흐억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컴백 곧 하시죠? 한 번 더 얘기했죠 근데 또 다 5명이다 흐억 우리는 진짜 그때부터 어 이거는 말이 지금은 안 통하니까 안 통하는데 이제 내가 한 번 더 물어봤지 컴백 곧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형님이 아니니까 컴백 곧 하시죠? 했는데 진짜 눈빛으로 얘기했어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멤버들은 약간 인사가 끝났다 해가지고 가고 있었어 가야 승관아 그만 말거려 너 왜 말거려 컴백 곧 하시죠? 이러면 아이 빨리 가 빨리 한인 님의 되게 민망해하는 그 난처해하는 웃음이 아아 이렇게 하는 게 알고 보니까 아 그 저기 들어와 가지고 내가 지금 말을 잘못했나? 뭔가 좀 운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 자초지원 들어보니? 정보장님 통해서 좀 들어보니까 컴백 곧 하시죠?를 컴백 못 하시죠?로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한 거야 우리 왜 컴백 못 하지? 컴백 못 하지? 당황하신 거지 그러니까 컴백 못 하시죠? 그러니까 나한테 컴백 못 하시죠? 하하하 했는데 또 물어봐 컴백 못 하시죠? 그냥 빨리 빨리 가 이러고서 상황이 끝난 거지 그쪽에는 야 그 이거 힘들었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쨌든 회사가 어 그러니까 같은 회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이 정해져서 전해져서 잘 또 해결이 됐지 다시 찾아가서 제가 얘기할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그러나 이 자리를 통해서 뭐 디토 너무 좋습니다 되게 승관력의 해명 자리네요 아니 웃긴 게 또 하나 있었어 이번에는 이제 루세라 팀 분들도 얘기인데 이제 17층에 아티스트 라운즈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티스트 뭐 17-1, 17-2 얘기해서 뭐 5, 6까지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7-2번을 쓰고 있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쓰고 이제 연습을 해야 돼가지고 근데 그때 대기실에 몇 명 없었어 우리 애들이 그래서 대기실에 딱 이제 나갔는데 이제 그 17-3번 문이 열려 있었어 근데 거기 이제 루세라 팀 분들 두 명이 계셨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냥 갑자기 난 누군지 나 모르는데 모르는데 갑자기 우리 애들 중에 한 명이 형 가서 인사해 나도 했어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이 형 아니야? 그래서 인사해 가서 해 그랬더니 반갑게 인사를 하라는 거야 아무튼 출장 저희 15회에서 만났어 어 그러니까 반갑게 인사를 하래 근데 나 진짜 얼떨결에 너무 반갑게 인사하라고 해가지고 어허허허 그래 나 진짜 나 진짜 많이 가리잖아 그때 내가 모르겠어 왜냐면 은채씨를 출장 15회에서 봤었잖아 나는 못 봤잖아 근데 인사 인사 응 그래 나 아예 모르는 사람이야 인사해 그래서 내가 엄청 반갑게 인사했어 그러니까 아는 줄 알았어 얘랑 은채님이랑 아예 몰라 아예 몰라 그래서 엄청 반갑게 인사를 하고서 갔는데 너 아는 분이야? 이랬더니 아니 아니 나 전혀 모르겠어 그냥 인사하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나만 그 은채님한테는 내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 같아 난 그때 그랬잖아 현이 형이 현이 형님께서 우리 이제 다 친근하게 인사하자고 난 그래서 난 그 후로 이제 그 회사에서 만나면 어떤 아저씨를 줄게 그러니까 반갑게 인사하더라고 그래서 나 전혀 모르겠는데 막 아아 난 최근에 여기 막 이러고 나 갔단 말이야 그래서 어 아시는 분이야? 이랬더니 아니 나 전혀 모르겠는데 그냥 인사하라고 해 본 거야 너 뭐냐 그래서 어? 그럼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막 이러면서 그랬었던 그래도 감사하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재밌는 에피소드이긴 하지 타보 타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지 완전히 나는 그때 또 그분이 이번에 안과 갔다가 이제 저기 뭐야 그... 안과 갔다가 정말 다 괜찮겠어? 어 안과 갔다가 이제 편집샵 내가 자주 가는 곳이 있어가지고 한 번 들렸어 거기서 이제 제이협 선배님을 뵌 거야 그래서 이제 먼저 알아보고 이제 인사를 드렸고 난 또 인사 잘하잖아 네 인사 잘하잖아 이제 귀여워 안녕하세요 어 요즘 거프시죠? 이제 아 네 오늘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 오늘 들어왔는데 여기 요즘 들어왔어 이러는 거야 아 악과가 여기 옆에여가지고 바로 이제 왔습니다 아 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또 들러봤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이제 가야 돼가지고 이제 선배님 들어가고 싶다 이제 이제 어 건강하게 활동하세요 이제 아 이렇게 멋있으시다 아 너무 딱 그냥 딱 얘기를 했는데도 그 뭐라 해야 되지? 되게 그... 긍정적인... 짧은 순간을 좀... 어 그 힘을 좀... 어 그렇게 느껴졌어 크 좋네 아무튼 이렇게 연예인 또 연예인분들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구요 또 이런 거에 또 서운하면 우리 아프도록 아무것도... 아무것도 알았어 그런 소소한 얘깃거리도 말 못하면은 진짜 우리는 9년차에 지금 좀 미안해요 거의... 그래도 너무 많이 얘기하면... 두겸이랑 했을지 두겸이요 그... 또 또... 또 그... 다른 분들 또 얘기하는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치 좋아... 마냥 좋아할 수 없다는 것도 그때 뭐 근데 뭐... 근데 다 뭐 좀... 재미네 뭐 얘기하니까 그냥 그냥... 그냥 편하게 들어가고 편하게 들어가고 진짜 재밌었습니다 뭐 그랬다 뭐 하더라 뭐 이렇게 모였으니까 그냥 뭐 뭐 좀... 이렇게 뭐 토크토크 하고 싶어서 근데 이런 얘기가 얼마나 또... 그렇죠 소소하고 또 재밌어 재밌죠? 웃길 것 같아 그냥 다른...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어찌 됐든 밖에서 보는 사람들과 에피소드를 들었을 때 재밌어하실 것 같아 진짜 근데... 야... 진짜... 아... 진짜... 왜왜왜왜 왜냐면... 옛날에 내가 트위스분들한테 실수했을... 민망했을 때는 아 괜찮았는데 괜찮았는데 이거는 약간... 너무 동생분... 그러니까... 너무... 그래 근데... 아기들이니깐 너무 당황하게 했을까 막... 오해는 풀렸는데 나는 거 아니야 컴백 곧 하시지만 아 네 맞아요 그러면서 아 진짜 화이팅 하세요 이 빌드업을 보냈는데 컴백 곧 하시죠 아기들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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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얼마나 당황하셨겠어 다하여 보면 다시 한 번 스톱밥만 드려 무슨 말 하는지는 다 하실 거야 이게 하셨을 거야 괜찮아요 아니면 영상편지 충분히 충분히 다 전달됐어 충분히 다 하셨도록 자... 아무튼... 네... 재밌었습니다 이제 저는 프레임 이제 다시 준영 곁으로 가봐 저희도... 저희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 좋은 시간 보내십 다들 고생하셨고요 이제 연말이니까 이제 다들 좋은 마무리 하시면 하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월드투어를 이제 돌면서 와 정말 와주신 모든 캐럿분들께 정말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너무 좋은 추억 만든 것 같습니다 또 솔직히 좀 한국 캐럿분들께도 좀 미안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뭐 신화식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못 해드리는 게 좀 아쉬우... 아쉬우기도 하고 저희도 사실 저희 딴에는 원래 계획이 이제 한국에서 앵콜하는 거였는데 그게 성사가 잘 안 돼서 이제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시상식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6개월 전에 저희가 회의를 하고 이미 잡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미 한국 콘서트 앵콜이 잡힐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사실 저희도 많이 아쉽기도 하고 어... 늘 말하다시피 캐럿들이 섭섭한 게 저희는 그게 저희가 제일 섭섭한 일이에요 저희한테도 이제 정말 솔직히 말하면은 시상식들이... 저희가 나가기로 했던 시상식이 또 해외에서 열릴지도 저희도 몰랐었던 거고 그러니까... 또 저희도 정말 여러분들 많이 찾아뵈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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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희도 막아서 내년에는 더 우리 캐럿분들 이렇게 찾아뵙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네... 그런 한 해를 또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도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네... 저희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일 연말 네...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츄스 츄스 짠 안녕 새우들 짠 다들 잘 자요 1 2 3 뿅